10개 구단 스프링 캠프에서 기대를 얻고 있는 신인 선수들 그리고 또 2년차 3년차 어린 유망주 선수들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SH 랜드스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KTV즈 기아 타이거즈 보석같은 유망주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위부터 5위입니다 다음 시간은 지난해 6위부터 10위 그리고 셀캡 이야기 등등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SSG의 미국 캠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인은 대구구 투수 1호운 선수인데 올해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입니다 팀에서도 놀란 것이 이 선수의 직구 9위인데 고교 때도 이미 시속 150키로를 굉장히 좀 공이 빠르죠 근데 고교하고 프로가 좀 다릅니다 고교는 아무래도 스튜션이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넓으니까 있는 인급 뿌린다 근데 프로는 스피드가 전부는 아니죠 이미 캠프에서도 1호운 선수가 148키로까지 찍었는데 관계자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잠재력 특히 직구 힘이 매우 좋다 굉장하다 패턴은 단조롭지만 굉장히 묵직하다 그래서 리틀 최병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구속은 최병룡 선수보다 더 빠르다 돌직구 느낌이 난다 최병룡 선수가 구속에 비해서 볼 것이 굉장히 좋은 직구를 던졌습니다 포수들에게 물어보면 엄청 좋다고 한다 직구 하나만으로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9위를 가지고 있다 변화구를 가다듬으면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다 신인들은 늘 오버페이스 걱정 매우 진지한 친구고 야구를 대하는 부분도 어린 나임에도 생각이 있고 그런 자세? 훈련 태도가 장점이다 이로운 선수의 또 다른 장점은 몸쪽 직구를 잘 던진다고 합니다 재구가 좋고 배짱이 좋다는 거죠 재구가 돼야지 몸쪽을 배짱도 있어야지 몸쪽을 변화구 레프토리를 좀 다듬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비시즌에 몸을 잘 만들어서 김은영 감독이 굉장히 좀 좋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전을 치르겠죠 청백전 시범경기 연습경기 이걸 보면서 엔트리 합류 여부 고민한다 그러면 팀에서는 급할 것은 없죠 차분하게 지켜보는 거고 SSG가 좀 불편이 약점인데 군제대 선수들도 있어서 올해는 좀 젊은 유망주급 선수들에게 신진급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SG의 고민이 또 하나 있죠 포수입니다 지난해 말에 FA 영입을 고려를 했습니다 포수 FA를 근데 뭐 SSG가 접었습니다 셀캡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김민식, 이재원, 조형우, 이흥년 이렇게 팀에 4명의 포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 지금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중에 포수 트레이드 가능성 FA 영입을 고려를 했으니까 트레이드를 고민을 아예 안 해보진 않았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좀 어렵습니다 관계자 얘기입니다 셀러리 캡 때문에 쉽지 않다 셀러리 캡이 거의 꽉 찼다 우리 선수가 고연봉이고 저쪽이 저연봉이어야지 트레이드가 가능한데 셀캡을 고려를 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팀에서 지금 포수 마스크를 양분하고 있는 포수 A의 경우에도 데려온다고 해도 우리 포수들보다 연봉이 높고 불가능하다 저연봉 선수는 주정급이 아니다 주정급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주정급이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주정급 포수를 내줄 팀이 있다?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포수 트레이드보다는 이제는 이 네 선수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원 선수는 연봉이 깎여져 굉장히 많이 깎여져 백위종군 김민식 선수는 올해 끝나면 FA 이 악물 수밖에 없고 선수로선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니까 몸을 굉장히 빨리 만들었습니다 조영호 선수는 군대까지 미뤘습니다 기회를 일단 어느 정도를 부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를 본인이 잡아야죠 바로 이렇게 세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는데 이흥련 선수는 추신수 박종원 선수와 같이 지난 1월 중순에 미국 텍사스로 가서 미리 모험을 만들었습니다 이흥련 선수 역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부 경쟁 시너지 효과가 팀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앞서 셀레리캡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올해 셀레리캡은 모든 팀이 넘기지 않았습니다 10개 구단이 셀레리캡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제재금 없습니다 114억 2638만원이 셀레리캡인데 다 이 안으로 다들 셀레리캡이 찰랑찰랑 했는데 안 넘겼죠 한 구단 관계장입니다 넘기려면 셀레리캡을 넘기려면 확실히 넘기면 몰라도 몇 천 또 몇억 원 수준이면 몇 천만 원 몇억 원 수준이면 모기업에서 소리 나온다 안 좋은 소리 나온다 구단 운영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바로 나올 판이다 이야기를 바로 할 판이라는데 셀레리캡은 올해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내년 후 내년 이렇게 3년간 3년 일단 그냥 3년 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경신을 하는 상황이라서 계속 부담이 좀 가중이 되겠죠 왜냐하면 연봉이 좀 더 성적을 내면 또 올라가고 연봉 협상을 하면 또 올라가니까요 FA 등 여러 돈 많이 들어가는 구단 행태들 있죠 운영 행태들 이런 부분에서는 셀캡이 굉장히 치명타였습니다 구단들은 장기계약 단연계약을 지난해 엄청나게 했죠 정말 많이 했죠 이렇게 장기계약 단연계약을 한 이유는 BFA 단연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연봉을 나눠서 주고 뒤로 미루고 조정을 좀 한 거죠 이렇게 올해는 셀캡을 다 피해갔습니다 키움 이야기입니다 원주거 포수겸 투수였던 김건희 선수는 키움 1라운드 신인이죠 에리조나 캠프에서 투타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도류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포수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일루수비 훈련하고 타격 훈련 기본이죠 야수니까 또 투수로도 볼도 던집니다 아마때는 150kg 이상 굉장히 빠른 거 지금은 구속을 끌어올릴 때가 아니니까 구이 그래도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타격도 좋고 설종진 키움 퓨처스 감독이 김건희 선수를 마무리 캠프 때부터 봤는데 그때도 방망이에 힘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또래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수준급이고 중장거리 스타일이고 타자로서 미국에서도 배팅 파워가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계자 얘기입니다 김건희 선수 포수로 훈련을 안 시킨다 수비는 일루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을 병행하고 이후 시범경기라든지 청백전을 하면서 실전 점검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아직은 훈련 단계 투수로서의 자질이 있다 가진 재능이 많은 선수고 일루수비가 굉장히 곧잘한다 날아오는 공을 잡는 능력은 나쁘진다 아무래도 보수 출신이니까 배우는 단계인데 빠르게 습득을 하고 있다 일루수비도 성격이 굉장히 좋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훈련에 임하는 선수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군에서 지난해 제대한 임병옥 선수 또 박주홍 선수 미국 캠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야수들인데 병역을 마친 임병옥 선수는 올해 키움에서 굉장히 주요 전력으로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잘해줘야 되는 선수고 박주홍 선수와 임병옥 선수는 타격감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잘할 거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LG 이야기입니다 신인 투수 박명건 선수는 신장이 1m 74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로서 큰 키 아니죠 근데 사이드함으로 공이 굉장히 빠릅니다 150kg에 육박 박명건 선수는 영경혁 감독이 대표팀 기술위원장 시절에 유중일 감독에게 아시안게임 대표로 추천을 했던 선수입니다 고교생인데 아시안게임 대표로 그 정도로 공격적이고 굉장히 제구가 좋고 오른손 타자들을 상대로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박명건 선수를 이번에 캠프에 데려간 것은 개막전 엔트리로 생각하고 데려간 겁니다 이제 봐야 되겠죠 연습경기도 봐야 되고 시범경기도 봐야 되고 근데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데려간 거 아무래도 팀 타선의 큰 변수는 이재원 선수입니다 잘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잠실의 빅보이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재원 선수는 1루로 포지션 변경을 좀 꾀하고 있는데 타격도 중요하고 아무래도 1루수 하면서 타격을 좀 극대화시킨다는 건데 1루수비 연습이 어색하지 않다 빨리 적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 배팅훈련에서도 다른 선수와는 파워에서 차이가 있더라 올해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다 천승의 공백 하나로 갔죠 천승의 공백을 메워줄 선수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준비 순조롭다 포수 신인 김범석 선수는 어깨 재활로 이천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류가 조금 늦어지고 있죠 박동원 선수 얘기인데 LG구단 유튜브에 김현수 선수가 박동원 포수죠 FA 이적 포수 박동원 선수 얘기에 다 그치는 모습 야 박동원 여러 번 나왔죠 팀에 좀 더 어울리라는 그런 외침 많이 바뀌더라고요 선수가 많이 바뀐 상태고 또 박동원 선수 본인도 그러한 팀원들의 배려 특히 뭐 김현수 선수의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너무 고마웠고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현수 선수가 대표팀 합류를 했죠 투산으로 가 있습니다 박동원 선수가 전화를 걸었다 그래요 김현수 선수한테 아 보고 싶다고 아 형 보고 싶어요 팀에 굉장히 잘 녹아들었고 여러 전문가들이 시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LG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전력이 제일 좋은 팀이다 전력이 제일 좋은 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맞죠 대표팀에 6명이나 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도 그렇습니다 LG 관계자입니다 외부 평가는 참 중요하지 않다 객관적인 전력만큼이나 시즌을 더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 또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KT 얘기입니다 KT 캠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2년차 투수가 되는 박영현 선수입니다 지난해 어떻게 보면 회승같이 나타나서 좋은 활약 보여줬다 잘 던집니다 잘 던졌고 더 잘 던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캠프에서부터 그런데 준비를 잘하고 더 좋아졌고 이관철 감독이 국가대표로 불렀어야 됐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너무 준비를 잘해왔다는 이야기인데 KT 관계자 얘기입니다 불펜 피칭을 보는데 안구정화가 됐다 이 관계자의 안구정화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불펜 투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다 아니 투수를 다 통틀어서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영표 선수 소영준 선수는 대표팀 준비 때문에 몸을 일찍 만들어 왔는데 박영현 선수 우리 캠프 투수들 중에서 단연 최고 세드맨 역할이지만 마무리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험이 풍부한 김지원 선수가 일단 시즌 마무리 시작이죠 당연하고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 또 감독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시즌 중에 박영현 선수도 충분히 여차하면 마무리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큼의 9위를 보유하고 있다 좋은 투수다 이야기를 합니다 KT 캠프인의 1라운드 김정은 선수도 좀 눈길을 끄는데 이관출 감독이 몇 번 피칭 교정을 좀 해줬습니다 KT 불펜이 근데 워낙 두텁죠 여간지 아래서는 1군 엔트리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본인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사이다함입니다 이 김정은 선수가 좀 장점이 있죠 불펜 사이다함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필하지 않겠나 보는데 주의 있게 동료 특히 선배들이 잘하면 선수가 성장하는데 확실히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게 크죠 팀에서 성장하는 것 물론 좋은 코칭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보고 배우는 것도 큽니다 선배들한테 투수는 KT가 확실히 좋아요 데브스도 두텁고 그래서 개막 로스트 고민을 벌써부터 코칭셋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이렇게 좋은 선수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 행복한 그런 고민이죠 이외에도 유현인 또 손민석, 강민성 그리고 최승민 등 여러 괜찮은 선수가 있어요 강민성 선수 3등 손민석 선수 유격수 유현인 선수는 최강량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관계자 얘기로는 만약에 부상등 변수 시즌 내에 변수가 많다 또 엔트리가 확장될 때 그럴 때는 이들 선수도 얼굴 분명히 볼 거다 그만큼 올해 지금 신진급 선수들 매우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얘기입니다 기아 신인 윤영철 선수에 대한 기대 뭐 이건 뭐 팀이나 기아 팬들께서 다 크죠 좋은 선수고 좋은 투수고 다른 팀에서도 굉장히 눈독을 들였던 투수입니다 롯데도 굉장히 봐왔었고 또 SH 랜더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면 픽 순수가 오면 단위 찍으려고 그랬죠 지난 20일 우리 야구대표팀하고 뭐 미국 캠프에서 연습경기 했는데 실점도 했어요 근데 윤영철 선수의 구속이 140km가 최 안 나왔는데 국교 시절에는 뭐 최고 144, 145 다른 이제 볼이 빠른 신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윤영철 선수는 변화구도 굉장히 좋고 또 뭔가 매니지먼트도 상당히 좋고 재구가 좋아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도 있어서 오히려 좀 잘 다듬어진 선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캠프를 치르는 중이고 몸 상태가 뭐 100% 아닙니다 뭐 국교 시절에도 그래도 140km 중반 정도 던졌습니다 최고가 뭐 관계자 얘기입니다 당시 연습경기는 스피드를 의식해서 던진 것은 아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던졌고 내부평가 좋다 매우 좋다 투구폼이 일반적이진 않다 디셉션 디셉션 간충폼이 좋은 폼이고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유리랑 비교하면 비율이는 9위로 타자 압도하고 윤영철은 변화구와 제구력으로 상대하는데 뭔가 좀 색깔이 다른데 스타일을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9위보다는 좀 타자를 좀 요리하는 그런 스타일을 생각을 해서 윤영철은 중간 개투 요원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5선발 경쟁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선발 경쟁에서 한자리 차지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5선발 경쟁에서 기회를 부여잡지 못한다고 그러면 1군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기회 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한 번씩 넣고 또 보고 아니면 표체스로 내려서 2군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경험을 쌓게 할 건지 고민하게 될 거다 코칭 스태프의 고민 부분입니다 여하튼 선발 유행의 투수로 본다 기아는 대표팀의 양은종 이여리 선수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 김기훈 임기영 선수가 선발 후보군 5선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김기훈 선수는 9위가 좋아서 불편도 되지만 윤영철 선수는 좀 선발 유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영철 선수가 프로에 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걸 본인이 지금 상당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선수도 참 좋죠 고교 때도 굉장히 좀 강팀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프로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한다고 그러는데 신장이 1m 80대 후반 실책이 1m 86 프로필 87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던데 앞으로 더 성장할 키도 더 클 가능성도 있고 체격도 작지 않습니다 기아 마무리 정혜영 선수 입단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구속이 아쉽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죠 구속 때문에 구속이 좀 더 높았으면 계약금도 더 많이 받았을 거다 그랬는데 프로에 와서 체계적으로 다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147 148 막 때립니다 스피드 있죠 또 구위도 좋고 구속에 비해서 볼 것이 더 좋고 정상급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영철 선수도 성장 중이죠 성장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캠프의 막판도 아니고 스피드 생각을 하고 바로 던지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게 맞죠 SH 구단에서요 한때 윤영철 선수를 매우 좀 눈여겨봤습니다 저한테 진짜 지측 그런 이야기 했는데 구단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풀어가면 100% 구속 증가할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6위부터 지난해 6위부터 10위까지 또 유망주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야겠습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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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